오늘은 아주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위인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링컨이나 또는 나폴레옹이나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위인전을 읽으면 아휴, 저 분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인들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인들 말고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지난 여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그것도 에베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에베라는 종목에서 역전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에 박상영 선수는 올림픽에 처음 나간 루키예요. 21살밖에 안 되는 루키. 국제대회에서 별 경험도 없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의 헝가리 선수예요. 그것도 42세. 아주 백전노장이었고. 그러니까 세계 올림픽 펜싱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협회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15대 14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이걸 드라마로 썼다면 시청자들한테 되게 욕을 먹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구라를 풀었다. 에베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펜싱 경기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상영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박상영 선수의 자라나온 이야기를 쑥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첫째는 박상영 선수가 연습과 훈련 벌레라는 겁니다. 그 중학교 은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영 선수는 무슨 체육 영재라든가 특별히 운동신경이 발달해 있다든가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범한 선수인데 연습 벌레, 다시 말하면 박상영 선수 얘기하면 다른 선수보다 새벽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연습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연력학 제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소에 쌓은 노력은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투입한 에너지는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떤 일을 이루려면 1만 시간의 몰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일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박상영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올림픽에 나을 때까지 21살이 될 때까지 매일 하루에 다른 사람보다 3시간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건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건 박상영 선수가 자기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순자, 동양고전 중의 하나인 순자라는 책에 보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제불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수접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을 뚫는다. 계속 떨어지면 물방울같이 연한 것도 또 약한 것도 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립니다. 우리 잔위현상에서 많이 봐요. 그거와 똑같아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끈기 그게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박상영 선수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자기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찾아낸 것은 게임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럼 기자의 질문에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게임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박상영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전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올림픽에 나온다는 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적 축제인데 내가 여기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리고 단지 게임을 즐겼을 뿐인데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 야구를 도로 했는데 내가 이 공을 꼭 채워야 되겠다. 하고 방망이 휘두르면 안 맞아요. 헛방이 나버려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휘두르면 그게 헛런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박상영 선수는 내가 이걸 꼭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에 나와서 나는 여기서 펜싱을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박상영 선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애터미 사업을 좋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즐기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세 번째 요인이에요. 제가 찾아낸 세 번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찾아낸 것은 3라운드 중간에 잠깐 휴식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점수가 10대 14야. 그러니까 헝가리 선수는 1점만 덜하면 동시타로 1점만 덜아버리면 지금 이기는 판국이에요. 앉아 쉬는데 관중 중에 한 사람 할 수 있다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가 그걸 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자기 최면 걸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박상영은 주문처럼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같은 찌르기로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나중에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왔죠.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자기 암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암시를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의식. 현재의식은 내가 지금 느끼고 알고 있는 의식이에요. 또 하나는 잠재의식 또는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식은 우리의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빙산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위에 보이는 것이 10%죠.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90%예요. 똑같아서 현재의식은 10%고 잠재의식이 90%인데 현재의식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동 의식은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가야지 현재의식이 그렇게 생각해도 잠재의식이 네가 거길 왜 가 거기 다단객분들이 모이는데야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 시간에 잠깐 했는데 잠재의식이 발동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추측한데 아마도 박상현 선수는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앞에 박상현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얘가 명랑하고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이거 펜싱 도구도 제대로 주로 중고만 샀었지 신제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한데 굉장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 아마 마인드 컨트롤 한 것 같다. 그런데 바로 14대 10이라는 철체절명의 상태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긍정적 긍정적 메시지를 바로 잠재의식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박상현 선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 하다 쳐버린 헝가리의 세계랭킹 3인 선수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림픽 펜싱협회나 우리 한국 펜싱협회에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현 선수가 리오올림픽에서 더군다나 펜싱협회에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박상현 선수가 쌓아왔던 쌓아왔던 에너지 에너지 불변호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면서부터 로얄 마스터가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박상현 선수처럼 연습벌레 훈련벌레 다시 말하면 일벌레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끈기 퍼시스턴스 끈기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애터미 사업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좋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단계까지 가면은 결코 이 사업이 지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잠재의식 속에 각인시키면 우리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칼히 자동적으로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